205. 오하분결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이 다섯 가지 번유인 오하분결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모든 비구들은 잠자코 대답이 없었다. 205. 세존께서 다시 두 번 세 번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일찍이 다섯 가지 번유인 오하분결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나 모든 비구들은 여전히 잠자코 대답이 없었다. 그때 존자만동자가 대중들 속에 있었다. 이에 존자만동자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 한 자락을 벗어매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일찍이 다섯 가지 번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동자여, 나는 예전에 다섯 가지 번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느냐? 세존께서는 예전에 탐욕이 첫 번째 번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성냄, 몸에 대한 그릇된 소견, 그릇된 계율에 대한 집착을 말씀하셨고 의심이 다섯 번째 번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나무라시며 말씀하셨다. 만동자여, 너는 어떻게 내가 말한 다섯 가지 번유를 받아가졌느냐? 너는 누구에게서 내가 말한 다섯 가지 번유를 듣고 기억하고 있느냐? 만동자여, 많은 이교도들이 와서 어린 동자의 비유로 너를 꾸짖고 힐책하지는 않았느냐? 만동자여, 어린애는 어리고 연약하여 반드시 누워 마음에는 아무 욕심이란 생각이 없거늘 하물며 욕심에 얽매임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성질은 번뇌이기 때문에 짐짓 욕심에 번뇌라고 말한다. 만동자여, 어린애는 어리고 연약하여 반드시 누워 중생이란 생각이 없거늘 하물며 성냄에 얽매임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성질은 번뇌이기 때문에 짐짓 성냄에 번뇌라고 말한다. 만동자여, 어린애는 어리고 연약하여 반드시 누워 내 몸이란 생각이 없거늘 하물며 몸이 있다는 소견에 얽매임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성질은 번뇌이기 때문에 짐짓 몸이 있다는 소견에 번뇌라고 말한다. 만동자여, 어린애는 어리고 연약하여 반드시 누워 계율이라는 생각이 없거늘 하물며 계율에 집착하는 마음의 얽매임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성질은 번뇌이기 때문에 짐짓 계율에 집착하는 번뇌라고 말한다. 만동자여, 어린애는 어리고 연약하여 반드시 누워 법이란 생각이 없거늘 하물며 의심의 얽매임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 성질은 번뇌이기 때문에 짐짓 의심의 번뇌라고 말한다. 만동자여, 많은 이교도들이 와서 이 어린 동자를 비유로 들어 꾸짖고 너를 힐책하지 않았느냐? 이에 존자 만동자는 면전에서 세존께 꾸지람을 듣고는 마음의 근심을 품고 머리를 떨구고 잠자코 말이 없었으나 무엇인가 물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만동자를 면전에서 나무라신 뒤에 잠자코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나는 세존 뒤에 서서 부채를 들고 세존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에 존자 아나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만일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을 위해 다섯 가지 번뇌를 말씀하신다면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가질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존자 아나니 대답했다. 이에 분부를 받도록 경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탐욕에 얽매여 욕심이 생기고 나면 평정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는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 뒤에는 욕심이 갈수록 불꽃처럼 왕성해져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번뇨이니라.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성냄에 얽매여 성냄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지 못한다. 그는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지 못한 뒤에는 성냄이 갈수록 불꽃처럼 왕성해져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번뇨이니라.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있다는 소견에 얽매여 내 몸이 있다는 소견이 생기고 나면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는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 뒤에는 내 몸이 있다는 소견이 갈수록 불꽃처럼 왕성해져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번뇨이니라.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그릇된 계율의 집착에 얽매여 그릇된 계율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 뒤에는 그릇된 계율의 집착이 갈수록 불꽃처럼 왕성해져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번뇨이니라.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의심에 얽매여 의심이 생기고 나면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는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 뒤에는 의심이 갈수록 불꽃처럼 왕성해져 그것을 없애버리지 못하나니 이것이 번뇨이니라. 아나나, 만일 돌을 의지하고 자취를 의지한다면 다섯 가지 번뇨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취를 의지하지 않고서 다섯 가지 번뇨를 끊으려 한다면 그것은 끝내 그리 될 수 없느니라. 아나나,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무 기둥을 구하기 위해 도끼를 가지고 숲속에 들어갔다. 그는 나무가 뿌리와 줄기 가지 잎과 기둥으로 된 것을 알았다. 이때 그가 그 뿌리와 줄기는 베지 않고 그 기둥을 얻어 돌아오려 한다면 그것은 끝내 그리 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돌을 의지하고 자취를 의지한다면 다섯 가지 번뇨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 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취를 의지하지 않고서 다섯 가지 번뇨를 끊으려 한다면 그것은 끝내 그리 될 수 없느니라. 아나나, 만일 돌을 의지하고 자취를 의지하면 다섯 가지 번뇨를 끊는다. 그가 이 돌을 의지하고 이 자취를 의지해서 다섯 가지 번뇨를 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다. 아나나,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무 기둥을 구하기 위해 도끼를 가지고 숲속에 들어갔다. 그는 나무가 뿌리와 줄기 가지 잎과 기둥으로 된 것을 보았다. 이때 그가 그 뿌리와 줄기를 베어 기둥을 얻어 돌아오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아나나, 만일 돌을 의지하고 자취를 의지한다면 다섯 가지 번뇨를 끊을 수 있다. 그가 이 돌을 의지하고 이 자취를 의지하여 다섯 가지 번뇨를 끊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될 수 있느니라. 아나나, 어떤 돌을 의지하고 어떤 자취를 의지하여야 다섯 가지 번뇨를 끊는가?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일 욕심에 얽매임이 생기면 그는 곧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다. 그가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 뒤에는 그 욕심에 얽매임은 곧 소멸된다.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성냄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일 성냄에 얽매임이 생기면 그는 곧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다. 그가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 뒤에는 그 성냄에 얽매임은 곧 소멸된다.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있다는 소견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일 내 몸이 있다는 소견이 생기면 그는 곧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다. 그가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면 내 몸이 있다는 소견의 얽매임은 소멸된다.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그릇된 계율의 집착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일 그릇된 계율에 집착하여 얽매임이 생기면 그는 곧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다. 그가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 뒤에는 그 그릇된 계율에 대한 집착이 소멸된다.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은 의심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일 의심에 얽매임이 생기면 그는 곧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다. 그가 평정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안 뒤에는 그 의심의 얽매임이 곧 소멸된다. 아나나, 이 도를 의지하고 이 자취를 의지하여 다섯 가지 번뇌를 끝내니라. 아나나, 마치 겐지스강과 같다. 그 물이 언덕까지 차서 넘치는데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저쪽 언덕에 일이 있어 건너려고 할 때에 그는 생각한다. 이 겐지스강이 물은 언덕까지 차서 넘치는데 나는 저쪽 언덕에 일이 있어 건너가려고 한다. 그러나 내 몸에는 저쪽 언덕까지 안원하게 헤엄쳐갈 힘이 없다. 아나나, 마당히 알라. 그 사람은 힘이 없다. 이와 같이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이 깨달음, 멸함, 열반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거기로 향하지도 않고 청정하지도 않으며 해탈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면 아나나, 마당히 알라.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병에 걸려 힘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나나, 마치 겐지스강과 같다. 그 물이 언덕까지 차서 넘치는데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저쪽 언덕에 일이 있어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는 생각한다. 이 겐지스강 물은 언덕까지 차서 넘치는데 나는 저쪽 언덕에 일이 있어 건너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내 몸에는 저쪽 언덕까지 헤엄쳐갈 힘도 있다. 아나나, 마당히 알라. 그 사람은 힘이 있다. 이와 같이 아나나 혹 어떤 사람이 깨달음, 멸함, 열반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거기로 향하고 청정하며 또 해탈에 머무른다면 아나나, 마당히 알라. 이 사람은 저 힘 있는 사람과 같으니라. 아나나 또 마치 산과 물이 매우 깊고 지극히 넓으며 긴 물결은 빠르고 급해 많은 물건들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엔 배도 없고 또 다리도 없는 것과 같다. 내가 이제 저쪽 언덕에 볼 일이 있어 건너가고 싶은데 어떤 판편을 써야 안온하게 저쪽 언덕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 그는 다시 생각한다. 나는 이제 이쪽 언덕에서 풀과 나무를 주어 모아 묶어서 떼배를 만들어 그것을 타고 건너가자. 그는 곧 언덕 하에서 풀과 나무를 주어 모아 묶어서 떼배를 만들고 그것을 타고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다다랐다. 이와 같이 아나나 혹 어떤 비구는 싫어하여 떠남을 인연하고 싫어하여 떠남을 의지하며 싫어하여 떠남에 머물러 몸의 악행을 그친다. 그리하여 마음이 여임과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욕심을 여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여의어 감각도 있고 관찰이 있으며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조선을 얻어 성취하여 논인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하여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고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하여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고 깨달은 뒤에는 거기에 머물러 반드시 번외가 다하게 된다. 비록 거기 머물러서 번외가 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가? 그는 감각과 관찰이 이미 쉬고 아니 고요하여 한 마음이 되어 감각도 없고 관찰도 없으며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논인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에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달은 뒤에는 거기에 머물러 반드시 번외가 다하게 된다. 비록 거기 머물러 번외가 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가? 그는 기쁨에 대한 욕심을 여의고 평정하여 구함없이 논일며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로 몸의 즐거움을 깨닫는다. 이른바 성인께서 말씀하신 성인의 평정, 기억, 즐거움의 머뭄, 텅빔이 있는 제3선을 성취하여 논인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달은 뒤에는 거기에 머물러 반드시 번외가 다하게 된다. 비록 거기 머물러 번외가 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가? 그는 즐거움이 멸하고 괴로움도 멸하는데 기쁨과 걱정의 뿌리는 이미 멸한 상태이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 기억, 청정이 있는 제4선을 얻어 성취하여 논인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달은 뒤에는 거기 머물러 반드시 번외가 다하게 된다. 비록 거기 머물러 번외가 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가? 그는 모든 물질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고 걸림이 있다는 생각을 멸하며 약간의 생각도 기억하지 않아서 한량없는 허공세계인 이 한량없는 텅빈자리를 성취하여 논인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 뒤에는 거기 머물러 반드시 번외가 다하게 된다. 비록 거기 머물러 번외가 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가? 그는 일체의 한량없는 텅빈자리를 지나서 한량없는 마음인 한량없는 마음자리를 성취하여 논인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를 의지해서 그것이 흥하고 수하는 것을 관찰하여 깨닫는 뒤에는 거기 머물러 반드시 번외가 다하게 된다. 비록 거기 머물러 번외가 다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치고 쉴 경계를 얻는가? 그는 일체의 한량없는 마음자리를 지나고 생사없음인 이 생사없는 자리를 성취하여 논인다. 그가 만일 즐겁고 혹은 괴로우며 혹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깨달으면 그는 이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관찰하고 흥하고 쇄함을 관찰하며 욕심이 없음을 관찰하고 멸함을 관찰하며 끊음을 관찰하고 평장을 관찰한다. 그는 이렇게 이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관찰하고 흥하고 쇄함을 관찰하여 욕심이 없음을 관찰하고 멸함을 관찰하며 끊음을 관찰하고 평장을 관찰한 뒤에 그는 곧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에는 곧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곧 반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아느니라. 마치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파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그 파초를 베어 조각 내기를 혹은 열 조각을 내기도 하고 혹은 백 조각을 내기도 한다고 하자. 열 조각을 내고 혹은 백 조각을 낸 뒤에 그 잎사귀 잎사귀를 다 헤쳐보더라도 그 마디조차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그 기둥이겠느냐. 안하나 이와 같이 비구가 만일 혹은 괴롭고 혹은 즐거우며 혹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는 이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관찰하고 흥하고 쇄함을 관찰하며 욕심이 없음을 관찰하고 멸함을 관찰하며 끊음을 관찰하고 평장을 관찰한다. 그는 이와 같이 이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관찰하고 흥하고 쇄함을 관찰하며 욕심이 없음을 관찰하고 멸함을 관찰하며 끊음을 관찰하고 평장을 관찰한 뒤에는 곧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에는 곧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곧 반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아느니라. 이에 존재 안하니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합니다. 세존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의지할 곳을 의지하고 의지할 곳을 세워 번녀를 여일 것을 말씀하시고 번녀를 벗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구들은 이른바 위없는 구경의 다함을 빨렸지 못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안하나 그렇다. 안하나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하니라. 나는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의지할 곳을 의지하고 의지할 곳을 세워 번녀를 여일 것을 말했고 번녀를 벗어날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비구들은 이른바 위없는 구경의 다함을 빨렸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우세하고 무탐이 있기 때문이니 사람에게 우세하고 무탐이 있기 때문에 도를 닦는 데에 곧 정밀함과 거침이 있고 도를 닦는 데에 정밀함과 거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우세하고 무탐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에게는 우세하고 무탐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안한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